자 이렇게 세트 스코어 2대0에서 또 두 선수의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조제호 대 산체스의 3세트 시작합니다. 1세트에서는 초구 공략을 성공하지 못했던 산체스인데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 번 실수는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시즌 팀리그에서 산체스와 조제호의 맞대결 이제는 3승 0패로 조제호 선수가 앞서게 됐어요.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시도 들어갑니다. 면접 득점. 1라운드 3세트에도 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쳤고요. 그때도 15대14 정말 끝까지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1,2라운드 현재 산체스 선수는 3세트를 모두 출전하고 있는 유일한 선수입니다. 산체스 선수도 1세트를 플레이하면서 몸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팀리그 단식에서 9승 4패 기록하고 있는 산체스 선수고요. 자 이번에는 왼손으로 앞돌리기 대회전을 봤습니다. 네 노랑궁 두께 처리 완벽했습니다. 네 빠질 공간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연속 4득점째 SY 바자르는 오늘 경기 승리를 위해서 혹은 승점을 위해서는 이번 3세트는 반드시 또 따줘야 되는 세트거든요. 여기서도 밀리면 이제는 더 이상 갈 데도 없죠. 예. 길게 돌렸고요. 들어갑니다. 첫 공격부터 장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 어제 경기도 지금 산체스 선수가 김봉철 선수에게 10대0으로 지던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못 친 것도 아깝지만 공을 이렇게 좀 2점짜리를 줬다라는 게 네 그리고 조지호 선수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더 화날 수 있는 산체스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배치라면 조지호 선수는 충분히 2점을 획득할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뒤로 보면서 또 다음 그 길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냈습니다. 네 뒤돌리기 시도하는 조지호 선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또 공격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산체스 선수의 5점이 소용없이 소용없게 되는 수도 있는 거죠. 들어갑니다. 정말 빠른 템포로 득점을 쌓아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5점이 좀 의미가 약해졌습니다. 5대4입니다. 조지호 선수는 컨디션 이상 없어 보입니다. 또 좋은 공 같죠? 부드럽게 뒤돌리기 시도합니다. 네 빠질 공간 없습니다. 득점 점검 서로가 좀 부담이 느껴지는 상대이기 때문에 실수도 좀 나오고 1라운드 때도 그렇게 잘 친 건 아니죠 기록상 그렇습니다. 산체스 선수가 넉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뒤돌리기로 득점을 만듭니다. 돈 모아줬는데 뱅크샷을 구사할 방향이 보이질 않습니다. 1이닝 이후에 오랜만에 연속 득점 기록하고 있는 산체스 선수고요. 9대4 5점 차 조지호 선수가 3번 연속 공타 이후에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Q 거리가 지금 파란 공 때문에 약간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조지호 선수가 지금 이거 불편한 자세를 무릅쓴 이유는 다음 공을 다음 공이 잘 나올 게 보였거든요. 흰 공과 노란 공은 좀 웬만큼 괜찮아요. 브릿지가 좀 불편해도 스트로크하죠? 네 뒤돌리기로 공략합니다. 딱 맞춰내네요. 정확합니다. 연속 득점 점수 9대6 조지호 선수가 2이닝부터 4이닝까지 3연속 공타였는데 산체스도 그 틈에 좀 달아나지 못했단 말이죠.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시도를 하네요. 시원하게 잡아당깁니다. 아 네 좋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연속 3득점째 고무줄로 잡아당기듯이 쭉 당겨지죠. 노란 공이 신기한 궤적을 그리면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파란 공이 조금만 올라가 있으면 원백은 어치기도 있는데 많이 올라갔네요. 나오면서까지 네 들어갑니다. 연속 4득점째 9대8 네 지금 나올 게 나오고 있고 산체스 선수의 그 잔실수가 네 지금 점점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좀 가려고 해요.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NH농협 카드인데 3세트도 접전이지만 조재호 선수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살짝 하단 당점으로 얇게 옆돌리기를 만드는 거죠. 네 아주 정확하게 득점으로 만듭니다. 연속 5득점째 지금 하단을 안 쓰고 그냥 평범한 두께로 치게 되면 파랑봉이 이제 3세트 승리까지 6점씩을 남겨놓고 있는 두 선수 산체스의 6위닝 공격입니다. 아 정확합니다. 추격은 허용했습니다만 절대 리드는 뺏기지 않고 있고요. 1라운드 3세트에서 15대14의 승부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한 점차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얇게 면을 맞추는 방법과 두껍게 포쿠션을 보는 방법이 있죠. 네 뒤돌리기 들어갑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11대9 산체스 선수의 두께 공략 능력은 정말 볼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선수고요. 과거의 기량보다도 두께 맞추는 능력은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았나 싶은 그런 느낌을 줘요. 자 이제 11대9 조재호 선수의 6위닝 공격이 이어집니다. 아 정확합니다. 비켜치기로 득점을 뽑아내면서 11대10 한 점차. 자 이제부터는 정말 약간의 차이가 3세트 승부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1라운드와 뭐 동일한 분위기죠. 박빙으로 갑니다. 두 선수. 네. 파란 공 오른쪽으로 길이 허니 나있죠. 네 뒤돌리기 시도. 이 정도는 문제없습니다. 11대11 동점. 아 정말 1이닝부터 시작해서 나란히 가고 있는 두 선수의 3세트인데요. 11대11 동점. 네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그런 표정입니다. 자 흰 공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정확한 라인을 그리면서 득점 이어집니다. 앞선합니다. 역각 바인 그레이버스. 조재호. 이번 3세트에서 처음으로 리드를 잡는 조재호 선수. 살짝 이번에도 얇게 치기 위해서 하단 당점이 들어가는 게 보이죠. 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연속 4득점째 13대11. 자 이렇게 되면 벌써 두 점만을 남겨놓게 되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네. 지금 조재호 선수 한 번에 끝을 내는 걸어치기를 갈 것이냐. 아니면 하단 당점으로 흰 공의 왼쪽을 노릴 것이냐. 네. 한 번에 끝내는 선택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 네. 포쿠션 지점을 지금 체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뱅크샷으로 마지막 공격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밀렸는데. 네. 좀 얇게 맞았죠 조금. 자 여기서 과감하게 원뱅크 걸어치기를 봤던 조재호 선수였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흰 공 왼쪽으로 뒤돌리기 가거든요. 심지어 2점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이 나오는 거죠. 투뱅크로 가네요. 산체스도 바로 동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아 들어갑니다. 네. 산체스 선수다운. 네. 그런 샷을 보여주네요. 정말 승부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13대 13 동점. 두 선수의 1라운드 맞대결. 15대 14 이번엔 13대 13. 가장 크게 점수 차가 난다고 해도 2점 이내입니다. 비껴치기 시도합니다. 아 포쿠션 라인을 완벽하게 떨어뜨립니다. 들어갑니다. 14대 13. 이런 게 바로 그 두께 공략 능력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포쿠션으로 가기 좀 부담이 되는 위치였는데. 참 어느 선수가 3세트 승리하더라도 서로가 좀 아쉬울 것 같고요. 또 너무나 멋진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세트포인트. 다시 7쿠션 길이죠. 들어가면 3세트를 승리할 수 있는 산체스. 들어갑니다. 조제호 선수가 걸어치기와 뒤돌리기를 고민하다 걸어치기 승부수가 통하지 않자 산체스 선수가 바로 4점을 마무리해버리네요. 이렇게 산체스 선수가 1라운드에서의 3세트 패배를 2라운드에서 바로 서력을 했습니다. 15대 13 다니엘 산체스가 3세트를 가져갑니다. 역시나 두 선수의 맞대결은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점수 차가 2점밖에 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한 점차 승부가 펼쳐졌는데 조제호 선수의 원뱅크 걸어치기 실패가 산체스 선수에게는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습니다.